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웹툰을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툰슐랭입니다. 오늘은 신의 탑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 볼 수 있는 밤, 쿤, 라헬이 예전에 비해 왜 이렇게 매력이 없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신의 탑이 예전에 갖고 있던 매력이 많이 사라졌다고 분석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신의 탑이 예전에 갖고 있던 매력들이 현재는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정리를 했었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왜 캐릭터들이 예전에 비해 매력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작품 전체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신의 탑의 오랜 팬이고 현재도 유료 회차까지 보지만 예전에 비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관적인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일 뿐 절대 비난하거나 조롱의 뜻으로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알아보시죠. 밤은 신의 탑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화가 다 그렇겠지만 주인공의 캐릭터성과 매력은 작품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스토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꼭 주인공이 독자들의 최애 캐릭터가 아닐 순 있어도 어찌됐든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인물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캐릭터성과 매력은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의 탑의 밤은 전형적인 소년만화의 선역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잠재력은 세계관에서 탑급인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면서 자신을 희생할 만큼 동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계관 전체에 평화를 가져다줄 인물이죠. 주인공이 특별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처음은 세계관에서 완전 초심자라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실력도 낮은 편이지만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여러 동료들과 고수들에게 도움을 받고 빠르게 성장하고 활약하면서 주위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을 보는 재미와 한 번씩 위기가 오지만 어려운 길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본인의 신념을 실현해내는 감동은 다소 뻔한 클리셰라 볼 수 있지만 매력적인 등장인물들과 제대로 된 스토리라인만 갖춰지면 유치원 때부터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게 소년만화 장르의 장점이죠. 신의 탑 2부 때까지만 해도 밤은 앞에서 말한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3부로 넘어오면서부터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술들 밤은 특별한 잠재력을 가진 비선별 인원이라 작중 초반부터 평범한 선별 인원이라면 단번에 해내지 못할 만한 기술들을 한 번에 구사할 만큼 천재적인 능력 활용도와 전투 센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습득한 기술들이 너무 많아서인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살기라 볼 수 있는 스타더스트나 신원유는 중요한 순간을 위해 아껴두고 신기술인 붉은발이 의태를 자주 활용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본인이 여태 상대했던 상대 중에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뒤말을 상대할 때 가시도 꺼내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달려드는 모습은 잘 납득이 안 갔습니다. 뒤마에게 한 번 밀리고 나서 가시를 하나만 꺼내고 파도잡이임에도 또 대책 없이 무작정 달려들었지만 그대로 그로기 상태가 되었고 이후 뒤마에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푼이 심장이 뚫려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신원률을 아끼고 화접 공파술만 쓰다가 라크까지 만신창이가 되죠. 암은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적에게도 웬만하면 자비를 베풀려는 캐릭터긴 하지만 전투에 있어서 바보가 아닙니다. 시네탑 세계관 최정상급인 가주들의 전쟁 속에서 하이랭커와 싸우는데 마치 좋은 대련을 하듯 처음부터 전력으로 안 싸우는 것은 납득도 잘 안될뿐더러 오히려 답답한 느낌을 주고 극의 긴장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밤이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모습을 연출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인지 전투 센스가 천재적인 밤이 자신의 최측근 동료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보다 강한 적을 상대로 여유를 부리면서 싸운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대부분의 소년만화를 보면 주인공은 메인 기술이 한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본인의 메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기술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맨날 한가지 기술만 사용하면 너무 단조로울 수 있으니 적재적서에 맞게 다른 기술들도 사용하게끔 연출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순간에 강적과 만났을 땐 어김없이 자신의 필살기를 사용하죠. 상대가 강해서 그게 안 통할 경우에는 고전을 하다 자신의 메인 기술에 본인만의 방식으로 진화를 입힙니다. 이렇게 하면 주인공이 처음부터 전력을 다 안 한 것도 아니게 되고 조금 뻔하긴 하지만 전투 중에 성장에서 강한 상대를 극복한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상 이상할 게 없죠. 하지만 밤은 보유하고 있는 종류의 기술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다 한 번에 융합을 시키려는 건진 몰라도 현재 단계에선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롤을 할 때 만약 내 챔피언이 쓸 수 있는 기술이 30가지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적재적서에 알맞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페이커님이면 가능할지 몰라도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프로게이머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시네탑에서 천재적인 잠재력을 갖고 하나를 알려줘도 열을 해내던 비선별 인원인 밤이 이렇게 되니 에피소드의 클라이막스라 볼 수 있는 주인공의 싸움이 재미도 없고 기대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밤은 중요한 순간에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 주인공입니다. 예를 들어 원피스의 루피가 평소에 바보 같다가도 전투의 순간에는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밤이 평소뿐만 아니라 전투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들다 보니 저는 주인공의 전투 장면인데도 이전처럼 별로 몰입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쿤이 심장이 뚫려서 뒤마가 죽었다는데도 밤은 하진성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와 다르게 라크에게 쿤이 죽었을 리 없으니 빨리 데리고 나가자며 다소 침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자들이야 쿤이 여기서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지만 밤도 심장이 뚫려있는 쿤을 보고 어차피 안 죽을 거라는 것처럼 행동하니 그게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밤의 캐릭터성에 혼돈을 줍니다. 밤의 캐릭터성 소년만화 주인공이 갖는 최대의 무기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신념을 보고 주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인공을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힘이죠. 밤은 쿤이 제시한 쉬운 지름길만 선택하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 될지라도 올바른 길을 나아가려고 하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더라도 납득이 됐었지만 최근에는 그냥 본인의 감정조절을 잘 못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철부지처럼 행동합니다. 스승인 하진성을 구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도와줘서 전쟁을 하러 왔는데 초기의 목적과 목숨을 걸고 본인을 도와주는 여러 동료들은 다 잊어버리고 화이트의 도발에 넘어간 거야 정이 많아서라고 넘어가도 하진성이 트로이 메라이에게 시간을 벌려고 결혼대결을 제안했을 때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결혼하기 싫다고 옆에서 어린애처럼 싫다고만 합니다. 밤은 잔혹한 시내탑 세계관에서 떼묻지 않고 선한 거였지 지능이 낮거나 앞뒤 분간을 못하는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 퍼그의 슬레이어 후보 자리를 받아들이고 혼자 고통을 떠안을 만큼 생각이 깊은 캐릭터였는데 3부부터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철부지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캐릭터성도 깨지지만 주인공에 대한 호감도나 매력도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밤이 자하드 데이터와 싸웠을 때처럼 매력있는 전투씬을 보여주지도 않고 중요한 순간 결정을 내릴 때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니 최근엔 주인공인 밤이 등장할 때는 재미가 없고 가주들의 과거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가주들의 과거 해상만 할 수 없고 다시 밤이 메인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전투에서나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예전과 다르게 밤이 지능이 낮은 철부지인 것처럼 묘사가 되면 주인공으로서 최소한 가져야 될 매력조차 잃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쿤 쿤은 한때 밤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캐릭터였습니다. 처음 연재때부터 신의탑 인기투표에서 늘 상위권이었고 1위를 한 적도 있을 정도였죠. 밤이 선역 주인공이다 보니 쿤이 냉혹한 신의탑 세계관에서 적당한 잔인함과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계략들로 통쾌함을 선사해주는 사이다 역할을 했었습니다. 쿤은 밤과 다르게 탑의 시스템에 빠삭하고 뛰어난 두뇌로 냉철하게 상황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믿음직스러우면서도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던 뇌생남이었지만 최근에는 주제 파악도 못하는 듯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쿤이 이렇게 돼버린 이유는 결국 파워밸런스 때문인데 그 부분은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으니 쿤 위주로만 분석해봤습니다. 현재 상황에 비해 쿤이 너무 약하다. 쿤이 너무 약하니까 두뇌를 써서 뭘 해결하라는 거 자체가 가짜나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밤이나 상대해야 되는 적들과의 파워밸런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밤은 비중있는 강한 적들과 싸우고 있는 동안 쿤은 쥐잡기 게임이나 개딱지 게임처럼 사실 저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게임에서 엑스트라를 상대로 뭔가 되게 멋지게 머리를 써서 해결한 듯한 연출을 자주 하다보니 별것도 아닌 걸로 똑똑한 척을 하는 우스운 인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원피스에서 루피가 크로커다인이나 도플라민고 같은 에피소드의 메인블런을 상대할 때 최측근인 조로나 상디가 상대의 오른팔 왼팔격을 상대해줘야 되는데 말단 해적을 상대로 겨우 이긴 것처럼 연출을 하면 아무리 조로가 멋있고 상디가 센스가 있어도 짜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섭이 원래 엄청난 호감은 아니었더라도 드레스로사에서 슈가를 저격했던 장면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만큼 소년만화에서는 얼마나 활약을 하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쿤이 뜬금없이 화이트의 힘을 밤과 나눠받게 됐다거나 위기의 상황마다 연훈의 은어가 무적의 치트키처럼 도와주는 연출은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줍니다. 쿤을 제대로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파워업을 시켜주던 아니면 두뇌가 진짜 좋기 때문에 뒤에서 백업을 잘하는 느낌으로 갈 것인지 명확하게 노선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쿤이 에반캐를 장기말로 이용해 지파장을 잡는 연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쿤의 갑작스러운 성장이 개연성상 맞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똑똑한 백업의 형태로 쿤을 연출하다 나중에 제대로 성장을 시켜서 파워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쿤의 캐릭터성 혼란 쿤은 지독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잘합니다. 일단 한번 부딪혀보는 거야 느낌의 캐릭터가 밤이라면 쿤은 자신과 상대의 역량을 잘 인지하고 상황 파악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빈틈을 찾아 상황을 반전시키는 두뇌가 장점이자 매력이었는데 최근에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대기만 하는 아예 다른 캐릭터가 된 듯한 행보를 보입니다. 쿤이 하진성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엄청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하이랭커를 상대로 그렇게 눈치 보는 게 정상입니다. 밤이야 특별한 비선별 인원이고 또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별탈이 없는 것을 봐도 그려려니 하지만 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가문 출신이라 탑의 계급체계에도 빠삭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첸이 공주나 뒤마를 대할 때 보면 지금까지 알던 쿤이 맞나 싶습니다. 고작 C급 선별인원인 쿤이 마스첸이 공주한테 무슨 만만한 동네 언니에게 따지듯이 반말을 쓰면서 소리를 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됐고 그냥 하이랭커도 아닌 포비더군 서열 3위인 뒤마를 얼간히 취급하며 새치혀로 소개보려 하거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거란 아니란 발상을 하죠. 심지어 뒤마의 공격을 C급 선별인원이 막아낸 것도 기적인데 자신의 베리어가 한방에 깨졌다고 놀라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잘 모르지만 왠지 이렇게 써야 될 것만 같다면서 은어를 이용해 뒤마를 제압하는데 치트키 은어를 이용한 억지스러운 파워밸런스 맞추기식 전개는 둘째치고 두뇌파인 쿤이 본능형 캐릭터인 것 마냥 알 수 없는 감으로 도박하듯이 기술을 쓰는데 심지어 성공할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건방진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쿤과 밤은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서로에게 끈끈한 동료애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이 되면서 합이 좋은 콤비인 게 매력이었는데 최근에는 똑똑한 현실주의자였던 원래의 쿤의 모습은 없고 밤이 건방져졌다면 이랬을까 하는 캐릭터가 되어버린 느낌을 줍니다. 각자만의 차별화된 캐릭터성이 예전에 비해 많이 없어진 것도 문제지만 밤이나 쿤 둘 다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해도 결국엔 자신들의 바람대로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마치 자신들이 이 만화의 주인공인 걸 인지하고 있는 듯한 태도가 느껴져서인지 저는 주인공들이 가주들의 큰 싸움에서의 위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1화에서 헤돈의 상호시험때보다도 긴장감이 덜 느껴졌습니다. 라헬 라헬은 밤이 탑을 올라가는 원천적인 이유입니다. 아무리 열등감심하고 못생긴 통수꾼의 비호감이더라도 자아도와는 다른 결로 메인빌런의 역할이죠. 그래서 비호감인 것과 별개로 빌런답게 주인공 일행에게 위협적이어야 됩니다. 처음에 무슨 연출인지는 몰라도 악령씨와 함께 위약감있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거나 똑똑한 쿤마저 속이면서 단의 다리를 망가뜨리고 통수를 친다던가 하는 식으로 주인공 일행에게 변수를 주고 위기감을 선사해야 되는 역할인데 요즘에는 너무 무능력하게 나옵니다. 언제부턴가 라헬은 주인공 일행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고 나름의 계획을 짜지만 별다른 위협을 주지 못하고 매번 실패하는 로켓단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저는 메인빌런이 비호감이더라도 하찮게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하찮게 묘사가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주인공의 무게감까지 같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신의 탑에서 라헬의 존재 이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밤이 라헬을 찾아 탑을 올라갈만한 나름의 이유가 뭐라도 있게끔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게 없다 보니 밤이 별 이유도 없이 광적으로 과하게 라헬에게 집착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라헬이 추한 열등감 덩어리인 것과 별개로 다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작품의 전체적인 긴장감도 올라가고 밤이 라헬에게 집착하는 이유에 대한 개연성도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의 탑의 주요인물들인 밤, 쿤, 라헬이 예전과 다르게 매력이 감소한 것 같은 이유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봤는데 영상을 만들기 위해 신의 탑을 다시 정주행해보니 1부와 2부는 다시 봐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3부에서 많은 것들이 꼬여버린 느낌이 드는데 아직 완전히 늦진 않았으니 다시 예전의 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밤은 아직도 무서우니까요. 이상 툰슐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